맘엔 깡대쌍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진짜로 주신 우리의 우리의 깡대쌍 큰 맛이 뻔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어제 두 곡을 잊지 못하고 오늘 제가 한 번 더 하면 안되냐고 졸랐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상입니다 야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 아니죠 아 그래도 오랜만에 아 진짜 한 3월에 저희 품미팅 이후로 그저 엄청나요 둘은 처음에 맞아요 This is the world 아 근데 어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제가 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원래는 원래는 어제만 대상이가 나와준다고 해서 그것도 아 감지 덕지다 해서 오케이 했는데 어제 공연을 하고 너무 즐거웠는지 네 감사합니다 자 공연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제가 앞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형! 저 내일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우리의 대상 아 대상씨 오늘 어제도 온 게 재밌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? 아 오늘이 더 뜨거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상씨는 다른 열기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형성소리가 잘 들리는데 아주 오늘 난리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어제도 좋았지만 오늘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아 아 이 열기에 기름을 그냥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형이 좀 어제보다 훨씬 더 네 열정적으로 네 네 아 내가 얼른 올라가서 우리 형을 쉬게 해줘야겠다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대상이 내 동생의 이런 착한 마음 형 오늘 들어가세요 형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듣겠습니다 네 우리 대상에게 다른 노래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 하 하 하 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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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좋은 시간 보내가 왔는데 네 나한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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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니까 네 적당히 좋아지시고요 아니 어제 사실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우리 무대 위에서 사실 이 딱 같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영병이 눈을 보는데 어제 막 오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왜냐면 사실 뭐 그전에 많이 했지만 둘이서 같이 노래하는 거는 뭐 키키아 군대 안에서 군대도 국장도 다르고 다 깎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살짝 집중이 안 됐는데 어제는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네 역시 뭐 제가 요즘 뭐 뭐 투어도 저 개인투어도 7월에 끝나가지고 사실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이냐 이런저런 방송이냐 하고 있는데 어 예 뭐 소무스럽지만 집배송이라는 아직은 심수리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보러 돌아가실 때 심수리 하실 때 심수리 하실 때 한번 가시죠 근데 어제 딱 느꼈던 건 확실히 아 아 무대가 나에게선 제일 좀 재밌고 아주 좀 에너지를 주는 곳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투어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바로 다음 곡을 올리려고 합니다 어 물론 저 없어도 너무나 훌륭한 투어지만 제가 이 노래를 부령으로써 이 투어에 날개를 달아보려고 합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노래 제목이 날개가 되겠는데 어 날개 어 날개 들으시면서 또 오늘의 좋은 추억 다시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아 노래를 모르시는 상관없어요 사실 아 아니 알면 땡큐 알면 아리같은 땡큐인데 몰라도 땡큐인건 뭐냐면 이 노래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하다가 갑자기 아 이거 누가 들어도 이 타이밍이다 싶은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하다가 아 뭐 뭐 이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노래는 끝을 하고 올 수 있습니까? 다 같이 한번 날아 보도록 하시죠 날아보자 날아보자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